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소위 검수완박 전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 이걸 막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전쟁.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잠시 후에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을 논의를 한다,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은 비상대기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여러분들과 한번 이 시간에 꼼꼼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원재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야기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오늘 김혜영 전 국회의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 최고위원도 지냈습니다. 청년목의 최고위원도 지냈고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습니다. 많이 당에 대해서, 당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상식과 법치에 기초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김혜영 전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오늘 한 이야기, 공개적으로는 첫 반대의 목소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첫 반대의 목소리다라고 언론에서 평가해주는 이유가 김혜영 전 의원이 검수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무엇이 문제다라고 꼬집은 것이 너무나 적확하고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지만 이런 국회의원이 앞으로 계속 2선, 3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의원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의원이고 또 지난해에는 송은재TV에서 긴 시간 동안 김혜영 전 의원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김혜영 전 의원과 제가 인터뷰한 것, 송은재TV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름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면 앞으로 다시 또 인터뷰를 할 생각입니다. 김혜영 의원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귀담아 들을 만하냐? 지금 검수완박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태도와 연장선상에 있다. 악당과 지키자 프레임이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악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키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조국을 지키자. 지키자 프레임으로 민주당은 정치를 해왔다.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정치냐. 지금 국민들의 민생,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챙겨야 할 일들이 많냐. 누구를 성력화해서 지키자. 이런 주장.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 민주당이 죽는 길을 찾고 있다. 이 이야기를 김혜영 전 의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 김혜영 의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이 몇 년 전에 최고위원을 할 때 조국 사태 때 이해찬 대표 바로 옆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조국 사태, 조국을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비호해야 하느냐.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조국 사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조국을 이렇게 비호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 지적은 정말 적확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지적은. 그 예언은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김혜영 전 의원의 지적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신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면담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사표를 반려하고 김오수 총장과 지금 청와대에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고검장들이 이 면담 결과를 지켜보고 전체 사표를 던지든지 또 내일은 편검사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명 모든 검찰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아니라도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직접 맞부딪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오수 총장과 지금 면담하고 있는 것은 일단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공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찾은 길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치한 것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 여러 가지를 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신이 지켜주지도 못할 이 검수완박 법안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이걸 통과시켜야 하는 이런 지금 부담까지 아는 셈입니다. 문재인의 스타일상, 대통령 문재인의 스타일상 적절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 절충점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 김호수와의 오늘 면담 결과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스타일상 그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또 빠져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결국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죠. 민형배가 인사청문회 TF팀장인데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아예 열지 않겠다.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비공개로 하겠다. 전례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무슨 의혹이 드러나서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가 아니고 아예 한동훈에게 청문회를 해봐야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줄 수 없기 때문에 열지 못하겠다. 민주당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다가 또 한동훈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너무나 오만방자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형배가 너무나 국민 앞에 오만방자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당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전체적인 판 잘 읽어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손으로 정치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김혜영 전 의원 아닙니까? 오늘 김혜영 전 의원의 그 따끔한 한마디를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문재인 변호사였죠. 문재인 변호사가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지적합니다. 송훈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